0603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3s입니다. 3s 은 은 동산은 1991년 1월 28일에 설립되었으며 2002년 4월 23일 코스닥 시장의 주식을 상장함 동사는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사업과 환경장치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동사의 종속회사인 상해 3s 공조기 수료한 공사는 환경시험장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사업은 반도체 주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운송할 때 사용되는 웨이퍼 이송 박스를 생산하는 사업이며 모든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임 기업 개요 대시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박스 및 공업용 연량계 환경시험장치 등의 생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경기도 안성시 서울면과 미양면의 공장을 두고 있으며 중국 소재의 환경장치 사업을 영위하는 상해 3s 공조기 수료한 공사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대시 웨이퍼 캐리어 부문의 주력 생산 품목은 300mm fosb이며 국내외 웨이퍼 업체들과 반도체 업체들에 납품하고 있음 fosb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10% 정도로 알려진 재무 대시 주요 고객사향 반도체 웨이퍼 이송장치의 공급 증가와 함께 환경사업 부문의 수주 호조로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크게 확대 대시 판관비 부담 완화되었으나 원가율 상승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영업의 수지 저하 등으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전방 반도체 산업의 업황 부진에도 칼로리 메타 환경제어 시스템 등 환경시험 설비의 국내 수요 증가세와 중국 법인의 생산시설 확장 등으로 외형 성장세 유지할 듯 2023년 9월 14일 기준 장마감 3s의 시가 총액은 1170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3s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751위입니다 3s의 상장 주식수는 4853만 6642주입니다 3s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3s의 퍼은 54.7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0.4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5.2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47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은 2.4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과 bps는 각각 2.50배 96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4억원 15억원 22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번지 억원 12억원 14억원입니다 3s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7번지 18%이고 유보율은 89.3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2.89이며 전일 대비해서 38.19 더하기 1.51%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9.47이며 전일 대비해서 16.75 더하기 1.90%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s의 2023년 9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4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315원보다 9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39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3s는 거래량 24만 6590의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82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